이제는 그냥 음질만 놓고 보면 굳이 비싼 DAP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진정 젠더를 사고 남은 돈으로 치킨이나 뜯는 게 이득이죠.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USB-C 타입 이어폰 젠더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들의 3.5파 이어폰 단자가 없어서 유선 이어폰들을 쓰려면 젠더가 필수죠. 그런데 젠더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대체 뭘 사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젠더를 사면 되는지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작년에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교했던 애플, 삼성, 메이주 젠더들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블로그 리뷰 리플레이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측정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작년보다 더욱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현재 측정용으로 사용한 인터페이스가 RME-ADI-2 PRO-FS인데 언제 한 번 시간나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들만 측정하면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 가늠이 잘 안되죠. 이번에는 DAP 음질 끝판왕인 코어는 플레뉴 L도 비교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라이트닝 젠더하고 삼성 갤럭시 S10 내장 이어폰 단자도 추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C타입 젠더들이 음질 수준이 어떤지 더욱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교해 볼 젠더들은 총 5개입니다. 삼성은 젠더 종류가 많은데 노트 10하고 같이 출시된 신형 젠더가 코덱 칩첵이 내장되어 있어서 PC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은 C타입 버전과 라이트닝 버전을 둘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순정 젠더보다 비싼 고음질 젠더로 메이주 젠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젠더들이 사용하는 칩셋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공통점은 전부 시러스로직 4의 코덱 칩셋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메이주 젠더들은 시러스로직 CS43131 DAC 칩셋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시러스로직 코덱만 사용하면 최대 출력이 1V인데 메이주 젠더들은 앰프 1차용 DAC를 추가로 내장해서 최대 출력이 2배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메이주 프로젠더는 DAC하고는 별도로 OP 앰플을 추가로 탑재했습니다. 케이블에는 메시피복을 입혔습니다. 이래저래 물량 투입이 된 만큼 비교 대상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물론 시러스로직 말고도 리얼텍이나 퀄컴 같은 다른 코덱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젠더 시장에서는 대체로 시러스로직 칩셋을 쓰는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시러스로직 코덱이 예전부터 애플하고 삼성에서 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나 호환성이 이미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타입 이어폰 젠더를 살 때에는 웬만하면 그냥 애플 삼성 순정 젠더를 사면 됩니다. 애플 삼성 순정 젠더도 가격이 1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서 몇천원도 아껴보겠다고 실제 음질도 모르는 듣보잡 제품들 사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커피 한 잔값 아껴서 순정 젠더를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순정 젠더보다 더 고음질을 원하는 경우에는 메이주처럼 DAC나 앰프 칩셋을 추가로 탑재한 제품을 찾아보면 됩니다. 요새 그렇게 고음질 젠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메이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부피도 순정 젠더하고 별 차이도 없고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젠더들은 굳이 더 사서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이어폰 젠더라고 하면 음질이 별로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요새 나오는 C타입 젠더들이 알고보면 음질이 진짜 좋습니다. 어지간한 비슷한 DAP들까지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C타입 젠더가 DAP 대비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언 플래뉴 L을 준비했습니다. DAP에서 음질하면 코언 플래뉴가 세계 최고고 그 플래뉴 중에서도 현재 가장 비싼 플래그십 모델이 바로 플래뉴 L입니다. 편의성이나 감성적인 면을 제외하고 음질만 비교해봤을 때 200만원짜리 DAP하고 몇만원짜리 젠더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이제부터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주파수 응답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DH 제품들은 웬만하면 주파수 응답이 다 평탄하니까 초고음 한계 특성만 자세히 보면 됩니다. 메이즈하고 삼성 젠더는 192kHz 샘플링 주파수 측정 조건에서 한계치인 96kHz까지 고음이 쭉 뻗습니다. 코언 플래뉴 L도 고음 한계치는 80kHz까지 쭉 뻗는데 특성이 약간 다르죠. 플래는 초고음 룰오프가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초고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특성이 일반적으로는 청감상 더 좋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이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애플 C타입 젠더는 초고음이 22kHz에서 짤렸죠. DAC에서 초고음 재생한계는 아날로그 변환 이전에 디지털 단계에서 일단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애플 젠더는 샘플링 주파수가 44.1kHz로 동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 젠더는 PC에 연결해봐도 샘플링 레이트 설정 한계가 48kHz까지밖에 안됩니다. 이제 애플 라이트닝 젠더하고 삼성 S10 내장 이어폰 단자의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보죠. 이 둘은 고음 한계가 아예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도 안되는 20kHz에서 짤렸죠. 이렇게 고음을 의도적으로 자르는 이유는 20kHz 위로는 어차피 귀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 들리지 않는 대역까지 괜히 재생을 하려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고집화 노이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내장 이어폰 단자들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초고음을 빠르게 잘라버리는 편입니다. 주파수 응답 다음으로 볼 데이터는 출력 특성입니다. 애플 젠더들은 연결된 부하에 상관없이 출력이 1V로 고정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C타입 젠더나 스마트폰 내장 단자나 0.3V부터 1V 사이에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측정 장비에 라인 입력이 연결을 하면 0.7V 정도가 나오고요. 메이주 젠더들은 라인 입력 시에도 바로 최대 출력인 2V가 나오고 부하에 따라서 최저 0.5V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거의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최대 출력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부가적으로는 임피던스가 낮은 이어폰들을 쓸 때 잡음이 쉽게 들리는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출력 조절을 피해서 최대 출력으로 쓰려고 무저항 잭 같은 걸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출력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가능하면 그냥 자동으로 조정되는 출력으로 쓰는 게 실질적인 음질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DAC에서 잔류 잡음은 최대 출력 값에 의해 고정되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괜히 무저항 잭으로 출력을 높여봤자 고감도 이어폰에서는 음질적인 이득은 1도 없는데 잡음만 커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처럼 자동으로 조절되는 특성이 또 있는데 바로 출력 임피던스입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출력 임피던스를 올려서 잡음을 최대한 차단하는 노이즈 게이트 기능도 요즘은 보편적으로 다들 탑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코언 플래뉴 L과 메이주 프로젠더를 제외하고는 전부 음악 정지 상태에서 출력 임피던스가 높아집니다. S10 내장 이어폰 단자는 심지어 300원까지 왕창 높여버리네요. 음악 지생 상태에서는 다들 1옴 이하로 상당히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낮으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가진 임피던스 변동률에 의한 소리 변화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는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너무 낮으면 화이트 노이즈가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 임피던스 이어폰에서는 오히려 너무 낮은 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언 플래뉴 L을 보면 C타입 젠더들보다 오히려 살짝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S10 이어폰 단자는 거의 3옴인데 이 역시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을 억제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특성은 출력과 노이즈 간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정지 상태의 노이즈를 잰 다음에 최대 출력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데시벨 단위로 계산하면 신호대 잡음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앞서 설명했듯이 정지 상태에서는 출력 임피던스를 높여서 잡음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 잡음을 측정해버리면 실제로 노래를 들을 때 잡음 특성보다 수치가 더 좋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약한 신호를 틀어서 잡음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그 신호를 측정 데이터에서 없애고 계산하는 다이나믹 레인지 측정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잡음과 비교하는 최대 출력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도 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 제품들을 비교할 때에는 비슷한 출력 레벨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이 1V가 넘는 메이주 젠더하고 코온 플레이뉴는 1V 출력에서도 추가로 측정한 값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주 젠더하고 플레이뉴가 최대 출력일 때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많이 높아 보이는데 1V 출력에서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죠? 이래서 같은 출력에서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출력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으면 그만큼 출력 대비 잡음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레인지 측정 상으로는 메이주 노멀 젠더가 미세하게나마 잡음 특성이 제일 좋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폰 젠더를 연결하면 단순히 측정 장비에 라인 입력에 연결했을 때보다 부하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어폰을 쓸 때의 음질을 판단하려면 무부하 측정과는 별도로 부하 측정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피던스가 낮은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33옴 저항을 부하로 연결해서 측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33옴 부하를 연결했을 때에도 메이주 노멀 젠더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헤드폰 임피던스가 300곰 이상 높아지면 무부하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어집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다음으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데이터는 좌우 채널 간섭입니다. 왜냐하면 저임피던스 부하가 걸리면 수치가 가장 떨어지는 측정 항목이거든요. 물론 무부하 측정에서도 슬슬 제품 간의 음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메이주 젠더들과 콘 플레뉴 L은 무부하에서는 마이너스 120dB 수준으로 사실상 좌우 간섭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비싼 DAP보다 메이주 젠더가 약간이나마 특성이 더 좋은 점도 포인트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 젠더와 애플 젠더가 각각 10dB 정도씩 차이를 보이면서 떨어집니다. 삼성 S10 이어폰 단자하고 애플 라이트닝 젠더는 애플 C타입 젠더들보다도 더 떨어지죠. 이제 33옴 부하를 걸어보면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크로스토크는 전부 무부하 상태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콘 플레뉴 L이 상당한 차이로 가장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고급 DAP다운 모습을 보이죠. 부하 크로스토크에서는 무부하 때에는 특성이 별로 안 좋았던 삼성 C타입 젠더와 애플 라이트닝 젠더가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옵니다. 부하 측정과 무부하 측정이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부하 측정 쪽이 좀 더 실제 사용에 가깝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 상태에서는 C타입 젠더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이번에 볼 데이터는 전체 고주파 외율입니다. 사인파를 재생하면 그 사인파 주파수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사인파 성분이 왜곡으로 발생합니다. 이 현상을 바로 고주파 왜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노이즈 레벨을 더해서 실제 체감되는 왜곡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THD에는 대체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좋은 수준입니다. 특이사항은 메이주 노멀 젠더가 1V 출력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이네요. 제품별로 보면 코원 플래뉴 엘이 출력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THDN 부하 특성에서도 플래뉴 엘이 가장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메이주 노멀 젠더는 부하 출력에서는 플래뉴 엘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그래도 더 비싸고 부품도 많이 들어간 메이주 프로 젠더보다는 노멀 버전이 꾸준히 오차범위 수준에서 앞서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삼성하고 애플 젠더는 기본 설계가 비슷하다 보니까 외율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파 외율보다 더욱 실제 음악 재생 조건에 가까운 외곡 특성을 보여주는 측정 항목으로는 홈변조 외곡이 있습니다. 홈변조 외곡은 주파수가 다른 두 개의 사인파일을 같이 재생할 때 서로 간섭이 일어나는 정도를 봅니다. 홈변조 외곡 측정 데이터는 크로스토크하고 꽤 비슷한 순위를 보입니다. 메이주 노멀 젠더가 출력 레벨에 관계없이 상당히 선전을 하네요. 동일한 1V 출력끼리 비교하면 코온 플래뉴 L이 가장 좋습니다. 홈변조 외곡 부하 특성에서는 메이주 프로가 드디어 처음으로 1등을 먹으면서 체면치례를 합니다. 메이주 젠더들은 전부 플래뉴 L보다도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삼성하고 애플은 역시 부하가 걸리면 대충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 와중에 애플 라이트닝 젠더의 선전도 눈에 띄네요.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론은 가격과 음질을 모두 고려한 최고의 선택은 오늘 비교해 본 4가지 제품 중에서는 메이주 노멀 젠더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35,000원 정도로 그리 비싸지도 않고 최대 출력이 애플 삼성 젠더업 대비 2배라서 고인피던스 헤드폰하고 같이 쓰기에도 좋습니다. 만 몇 천원 정도 더 보태면 프로 버전을 살 수 있긴 한데 앞서 측정 데이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메이주 노멀 젠더가 프로 젠더보다 미사하게 더 앞섭니다. 메이주 프로에 추가로 붙은 OPMF가 오히려 음질을 하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죠. 그래서 메이주 젠더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굳이 더 비싼 프로 버전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C타입 젠더의 음질은 메이주 정도 되면 고급 DAP를 위협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메이주 노멀 젠더는 일부 측정 항목에서 자기보다 몇십배나 더 비싼 고가 DAP까지 뛰어넘는 수치를 앞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가격 대비 음질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DAP와 젠더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냥 음질만 놓고 보면 굳이 비싼 DAP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물론 젠더는 어디까지나 스마트폰에 물려서 간편하게 쓰는 용도입니다. 진짜 진지하게 음악을 들을 때에는 아무래도 DAP가 감성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도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에는 젠더보다는 DAP에 손이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테스트할 때 항상 레퍼런스로 쓰는 기기가 코언 플래뉴 2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메이주하고 플래뉴 차이 정도면 이미 체감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질 차이는 신경 쓰지 말고 가슴이 식히는 대로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디오를 취미로 10년 이상 오래 즐기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일 부질없는 게 그냥 무조건 음질 숫자 잘 나오는 기기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음질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삼성이나 애플 순정 젠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삼성 순정 젠더가 정가로 치면 13,000원 정도인데 출력을 제외하면 사실 메이주 젠더하고 비교해도 체감상 음질 차이가 진짜 1도 안 납니다. 그럴 거면 그냥 메이주 젠더 살 돈으로 순정 젠더를 사고 남은 돈으로 치킨이나 뜯는 게 이득이죠. 300옴이 넘는 고인피던스 헤드폰을 쓸 게 아니면 사실 1V 출력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삼성 제품에는 삼성 젠더를 애플 제품에는 애플 젠더를 쓰는 게 호환성도 제일 좋죠. 그거보다 더 싼 제품을 찾아봤자 몇 천원 차이도 안 나니까 결국 순정 악세사리가 최고입니다. 다만 애플 젠더와 삼성 젠더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애플 젠더는 최대 출력이 고정이라서 무저항책 삽질을 안 해도 되지만 최대 샘플링 주파수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젠더는 높은 샘플링 주파수도 지원해서 고해상도 음원을 듣기에는 좋은데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점은 일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감안해서 애플하고 삼성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구성은 삼성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삼성 젠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6, 7, 6, 21, 6, 9, 14, 15, 20, 15, 15, 16, 16, 17, 27, 29, 16, 21, 18